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강아지 마세요 설거지 마세요 파티에 넣어주세요 으깨 파티에 넣어주세요 마요네즈 파티에 넣어서 다 넣어주세요 가슴을 넣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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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y didn't put a fork in here. Actually... They didn't put a fork in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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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콩나물를 계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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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f you would also like to get yourself some cute and protective phone cases, you can head to Casetify.com slash Annika's Leaf for 15% off your or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o if you would like to make it to the next video. So you could see if you could make it to the next event. So if you would like to make it to the next video. So now we'll be aliens. 청양고추 먹방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치킨을 먹기 위해 치킨을 먹기 시작합니다. 치킨을 먹기 시작합니다. 치킨을 먹기 시작합니다. 파는 과일에 담아가 있습니다. 먼저 사과를 넣는다. 그릇에 담아줍니다. 양파와 후추 마늘에 담아줍니다. 칼을 넣어서 onto 마늘에 담아줍니다. 2스푼 2스푼 1스푼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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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그리고 치킨 치킨 두부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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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이제 후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잘 익었어요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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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l님 고춧가루 고춧가루 초보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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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화 Nietzsc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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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Are my feet really this big?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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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